어? 나 동생으로 올 거 같은데? 아무도 안 온다네 몰라, 얼른 실물 챙겨서 방으로 올라와 어? 일찍 들어왔네? 일찍 들어오라며 일찍 일찍 다니라 그래서 일찍 들어왔더니 나 먼저 올라갈게 언니, 엄마가 우리 보디가도 붙여준대? 보디가드? 엄마 친구 아들이 최대 나와서 싸움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보디가드 해준대 우리 둘이 있다가 또 도저 쓰면 어떡해 맞냐? 내가 미애? 그리고 이쪽은 우리 언니 시네 아, 네가 미애구나 오빠, 나 무서워서 그런데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? 오빠,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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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밤에 무서워서 잘 못 다니는데 오빠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해서 오빠 술 한잔 하실래요? 어? 술? 오빠 나 가져 오빠 찐